안녕하세요 다이아미어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여기 카노 미니키트 나온지 조금 됐는데 제가 정말 너무 바쁜건대로 이제 뜯어보게 되네요 안에 구성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카노틱 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키트 안에 보면 설명서가 엄청 자세히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아니면 셀프하시는 분들도 선물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게 나와있는 이 설명서 있고요 그 다음 알콜 클렌저가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0번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이 알콜 클렌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여기 팁이 이렇게 있는데요 카노틱스 해서 피치와 클리어 이렇게 두가지로 해서 총 120개, 12사이즈에 120개 해서 하나에 10개씩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 다 하신건 어떻게? 부산센터로 연락하셔서 리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리필 구매도 가능하시다는 점 그 다음 어떤게 들어있냐면 위에 탑이랑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미니로 필소 굿, 미니, 탑, 멀티탑, 미니 그래서 클리어 젤과 탑이 같이 되는 이 미니키트 두개가 들어있어요 엄청 귀엽죠? 자, 그렇게 하고 저희 핀큐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핀큐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세트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핀큐어까지 이렇게 해서 구성이니까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그 앞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배송해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가격에 이 모든걸 연장할 수 있는 키트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